서로가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좀 하시는 거에 따라서 자식이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지 않을까요? 부모의 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부모 없이 그냥 쉽게 클 수가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자식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식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궁금해요, 근데 저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자식복이 있으려면 어른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애초에 애기를 잘 관찰해주고 관심을 주고 애착을 준다면 아이가 충분히 잘 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당연히 근데 엄마,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분명히 실수되는 부분들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애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나서의 부모로서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고 있는 거고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 아빠가 좀 하시는 거에 따라서 자식이 잘 하냐, 안 하냐가 되지 않을까요? 어, 그쵸. 근데 자식복이라는 것과 솔직히 만료논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뭐 좀 다른 거 같아요. 이게 저희 무당의 그걸로서의 뭔가 풀어갈 수 있다던가 이런 걸로 표현하기가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자식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 사람들마다 태어나면 사주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각각. 그리고 자기 사주에 맞게 직업이 있어요, 분명히. 본 복도 어느 정도인지는 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게 다 모든 게 삼박자가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복을 얻으신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어쨌든 됐다라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가 분명히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어떻게 이리로 가야지 이 아이가 더 행복해하고 이런 거를 다 아시니까 그 길로 인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떤 사주고 뭔지 다 아무도 모르시죠. 점집에 직접 가지 않으신 이상에는. 근데 분명히 조상에서도 도우실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그 아이든 엄마든 이런 아이가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아이한테 잘 맞는 거. 이 아이 사주에 잘 맞는 거. 뭐 연예인의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연예인 쪽으로 라든지 이런 음악이나 예체능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 아이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제 만약에 가서 거기에 자기 사주에 돈이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성공을 하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이제 그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까지 복이 있는 아이가 자기가 아이가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그 팔자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마다. 저 이해했어요. 네. 그거에 따라 다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복은 부모 덕과 연관이 있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부모 없이 그냥 쉽게 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태어났어요. 애가 한 살 딱 한 살짜리 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딱 사주를 보자마자 와 얘는 커서 자기 자식 복이 있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뜨는 대로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애기가 있는데 애기 사주 안에 얘 들어서 이 아이가 마음이 심성이 착하고 부모를 챙길 줄 알고 이 아이의 특성을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얘가 좀 돈도 있고 뭐 얘는 이 길로 가는 게 좀 더 좋겠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덕을 볼 수도 있죠. 부모가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리고 저 정말 잘 커야지 애기가 근데 그리고 그 당시가 돼 봐야지 않을까요 또? 애기가 만약에 그 당시가 딱 됐는데 애기가 무조건 무당이 말한 대로 100% 그렇게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적이나 자기가 자라온 삶에서의 여러 가지 성격들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때에 맞춰서 또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겠죠. 마음이 착하면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다든지 이거 안 착하다고 해서 또 안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때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와봐야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 때 때마다 어떤지 자식이 어떤지 직접 와서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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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